기본 작업의 두 번째 문제, 셀 서식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론 폴더에서 기본 작업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 기본 작업 2-1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된 문항에 대해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기시험에서는 5문항 정도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에서 2호 1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론에서는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을 다루게 해서 10문항 정도의 문제로 구성을 해봤고요. 실제 시험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의 서식을 가지고 문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P1부터 I1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문제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문제가 제시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처럼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고 되어 있으면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선택하시고 또는 단축키를 이용하신다면 숫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면 돼요. 맞춤 탭을 클릭하셔서 가로에 가시면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선택 한번 하시고 글꼴 크기는 나중에 여기 글꼴 탭에서 글꼴 크기를 14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셔도 되고 홈 탭에 가셔서 글꼴 크기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십니다.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하시게 되면요. 현재 P1셀에 입력된 데이터가 범위 지정한 영역의 가운데 배치가 됩니다. 셀 병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C1셀이나 D1셀을 클릭하면 수식 입력줄에는 데이터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했다면 C1셀이나 D1셀을 선택하면 위쪽에 수식 입력줄 통해서 입력된 데이터가 표시가 된다. 그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 셀 스타일을 범위 정한 상태에서 홈에 가시면 우리 스타일의 그 다음 셀 스타일 화면에 따라서 이렇게 펼쳐져 보이기도 하고 한글로 셀 스타일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자세히를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출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력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글꼴 크기를 아까 작업을 했는데 다시 11로 바뀌었네요. 다시 한번 글꼴 크기를 14로 바꿔줍니다. 문제는 순서대로 작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셀 스타일이 없었다면 글꼴 크기 14로 했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지만 현재처럼 셀 스타일의 서식을 적용하면 글꼴 크기가 달라지니까 꼭 다시 한번 14 선택해 주시고 행의 높이입니다.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선택하시고요. 높이 값을 30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0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첫 번째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비일셀에 비일셀 선택하시고 꼭 비일셀을 선택하셔야 돼요. 셀 병합이 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처럼 선택 영역의 가운데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목이 입력된 비일셀을 선택하고 상공유통 7월 분류 매출 현황표에 앞에와 뒤에다가 특수문자를 삽입하래요. 수식 입력줄에 상자 앞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요. 한글 자음에 한영키 눌러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누르시고 보기 변경을 누르셔서 문제 제시되어 있는 특수문자 선택 현황 황자 뒤에 커서 갖다 놓고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보기 변경 눌러서 제시된 특수문자를 삽입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제목의 앞과 뒤에 특수문자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날짜가 입력된 IE셀을 선택하시고요. 날짜는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간단한 날짜가 아닌 셀 서식을 이용해서 표시 형식의 날짜에서 연도와 월 부분들을 선택을 하거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현재 문제에서는 간단한 날짜라고 되어 있다면 우리 홈탭에 가시면 표시 형식이 있고요. 현재 사용자 지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간단한 날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B7셀을 선택하시고요. B7셀에 우유라고 입력되어 있는데 U자 뒤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거서가 깜빡깜빡하고요. 한자키를 누르셔서요. 문제 제시된 한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변환을 클릭합니다. 다음 C5부터 C6 선택하시고요. C5부터 C6을 선택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문자 뒤에다가 맥주를 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2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고 형식에다가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골뱅이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맥주라고 붙여서 텍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묶어서 맥주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현재는 세계 국내라고 되어 있지만 화면 상에는 뒤에 맥주가 붙여져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문제인데요. B5부터 B6을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7부터 B9 B10부터 B12 B13부터 C13 B14부터 C14 선택하십니다. 같은 서식을 작업할 영역을 각각 작업하게 되면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컨트롤 키 이용하시면 다섯 번 작업할 거를 한 번에 작업할 수 있고요. 선택하시고 홈탭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은 D4부터 H4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D4부터 H4 영역은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맞춤에서 맞춤에서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에서 굵게 채우기 색깔은 표준색의 주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기 색의 표준색의 주황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D5부터 H1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D5부터 H12 영역 선택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거나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 표시하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천단위 구분 기호 뒤에다가 개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샵 컴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합니다. 0을 입력하는 경우는 숫자가 없을 때 0일 때 생략하지 않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샵 컴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텍스트 개 한 글자니까 큰 따옴표 생략하셔도 자동 큰 따옴표 처리가 되고요. 물론 큰 따옴표 입력하셔도 됩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D14부터 H14를 선택하시고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자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물론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숫자에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자리수를 2로 설정하셔도 되고요. 또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소수 두 자리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자리수를 00에서 두 자리 표시하겠다라고 입력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B3부터요. I14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홈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가 있고요.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셔서 바깥쪽의 테두리는 굵게 표시합니다. 다음은 I13부터 I1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셀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탭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홈의 글꼴의 테두리의 다른 테두리 이용하셔도 됩니다. 테두리에 가셔서 대각선 모양을 표시하게 해서 X자 모양 만들기 위해서 대각선 왼쪽 오른쪽 클릭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열의 너비를 조절하기 위해서 열머리 끌 A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열너비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제시된 값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2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 C5부터 C1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름 상자에다가 문제 제시된 제품명을 입력합니다. 제품명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름이 정의가 되고요. 현재 결과 시트에도 제품명이 되어 있어서 결과 시트로 좀 이동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건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명을 이름을 정의하면 제가 여기에서 이름 상자에서 제품명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C5부터 C12 영역이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름 정의를 잘못을 했어요. 오타가 있었어요. 범위가 잘못됐어요. 이거를 좀 이름을 삭제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제품명을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화면상에 지워졌지만 다시 가면 제품명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수식 탭에 가시면 정의된 이름에 이름 관리자를 클릭하셔서 현재 정의가 되어 있는 제품명을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이름을 삭제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문제 파일에 와서 C5부터 C12 영역에 대해서 이름을 정의하겠습니다. 아까 만약에 범위가 잘못 이렇게 되어 있거나 이름에 오타가 있었거나 하면 삭제하시고 C5부터 C12를 선택하고 제품명이라고 이름을 정의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름 정의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P13부터 P14 영역입니다.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표시 맞춤탭에 가셔서 문제에서는 텍스트 맞춤은 가로 균등 분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에 가셔서 균등 분할 들여쓰기 선택하셔서 문제 제시되어 있는 서식 작업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I5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메모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누르시고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문제 제시된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다시 I5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을 선택하시고요. 메모를 표시해 놓으시고요.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 제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을 클릭한 것 같습니다.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에 가셔서 맞춤 탭에 자동 크기 체크하시면 메모 상자의 크기가 입력된 텍스트에 맞춰서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요. 경계라인은 선택하지 않고 안쪽에서 커서가 깜빡깜빡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선택을 하시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메모 서식을 선택을 하시면요. 아까처럼 맞춤 탭이 표시가 되지 않고 글꼴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안쪽에 커서가 깜빡인 상태에서 메모 서식이 오시면 글꼴만 표시가 되니까 주의하실 것은 메모의 경계라인 저도 지금 화면에서 선택이 잘못해서 없어지는데 경계라인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선택하신 다음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문항의 서식 작업을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실제 시업인 서는 5문항 정도의 서식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셀 서식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